Q. 그냥 hello 퀴즈 퀴즈 알잖아 오늘 너 오늘 뭔데? 저번에 만들었어? 아 그거? 근데 뭐지? 나는 누라마탄 태우고 싶은데 나 호랑이 사실 호랑이 멋있어 나는 새끼 호랑이나 털 달린거지 사자 사자 얘들아 나 힌트를 얻었어 뭐 여기 중에 한마리가 있어 널 괜히 붙여놓은게 아니었어 호랑이 기민 하이밍 형은 좋아하니까 일단 많이 데리고 놀아줄게 좋아 토모 형이 용변 치우고 진이 형이 청소하고 윤기 형 같이 밥먹고 나는 이름 지어요 좋아 잠시만 뭐야 뭐야 잠시만 잠시만 아 야 문은 자기 열었어 내가 진짜 무서워 이거 아니하면 잘 어울려 저거 뭐야 까먹어? 내가 진짜 무서워 이거 아니하면 잘 어울려 뭐야 아 들어가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초코볼 초코볼 아 아 아 아 아 야 나 이사할래 야 야 나 이사할래 야 너 돈을 좋아하잖아 어떻게 해봐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여기도 나 여기 다니잖아 아 아 일단 휴지 휴지 수박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뒷쪽으로 여기도 있어 눈쪽부터 치워봐 뒤쪽부터 울 것 같아 일단 이거부터 빼자 좀 도와줘 잠시만 잠시만 아 이거 어진미야 물이야 이거 물이야? 물이야? 뭐? 되거나 물이 안 내리지 아니? 여기가 손 먹었어. 안 되겠어. 얘들이랑 살아내니까 일단 이거 먹자 이거. 이거 뭐야 이거 이거. 야 그거 먹어도 되냐? 먹어도 돼. 휴지지. 그렇지. 왔구만. 왔어 왔어 왔어. 먹고 싶어? 잘한다. 이렇게 유인해서 바깥쪽 나와. 귀엽다. 유인해서 바깥쪽 나와. 귀여워. 또 죽어 또 죽어. 눌러줄까? 와. 나랑 친해지자. 이제 방법 하나 알아냈어. 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. 어? 뭐야? 편집이래. 편집? 편집. 일단 이거 먹이면서 애들 진정시켜 봐. 형 오늘은 자기 전까지 휴지만 먹이자. 진짜로? 진심으로. 들어가 들어가. 오늘부터 함께 지낼. 산냥과 면냥 친구들입니다. 친동생처럼 아끼고 예뻐해 주세요. 아니 얘네 이 편지도 몰라. 산냥과 면냥. 아 둘 다 양이야? 얘 염소 아니었어? 응 알았어. 그 소리 안 될게. 그래도 이거 먹으면 똥이 하얗게 나올 것 같아. 까마침이 아니야? 까마침이 아니야? 아까 뭐 먹었길래 까마침이 나와. 까마침이 나와. 잠깐만. 그러면 이게 몇 양? 이게 산냥? 근데 얘 남자 여자야? 남자! 어떤 게? 봐봐. 봐봐. 아니 얘는 봐봐. 야. 남자. 남자가 남자야? 이쪽은? 남자. 봐봐. 어 남자네? 저게 여자인 줄 알았는데. 남자 둘 다 남자야. 이게 여자처럼 생겼어. 여자처럼. 얘들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? 일단 저 큰애는 공 같으니까 푸. 정진이는? 나는 김현아. 민규는? 꼬글이. 꼬글이? 나 푸들. 푸들? 너 이름 뭐라고요? 바보. 나는 하이민 닮았으니까 밍. 왜? 야 나 이리와. 야 야. 하이민보다 잘생겼어. 어? 그런가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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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푸야. 푸. 김영. 야 그만하지 마. 김영. 김영. 다팅. 적놈imos. 김영. 미인 proposing. 김영. 안전하기. 조금만. 김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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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t. 김영. 김영. 녀석 ML telef. 김영아. 용 направ. possessionsinauk. 부분polit사는 무슨 때로? 받았다. 하하하하 메롱, 메롱이. 아! 어! 괜찮다. 메롱을 잘하는데. 물어봐. 메롱아! 메롱아 그거 더 치워봐. 메롱아. 으아!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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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야 너는 이름도 미니고 너 하이밍이니까 니가 얘 키우고 잘. 너 동생이야.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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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아니 얘를 23시간에 휴지 주면서 키울 수 없잖아. 아 진짜 도움을 청해야 돼. 그래서 저희가 봐줄 미모의 사육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역시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. 모셨습니다. 엄마 어디가? 도망갔어 도망갔어. 아 여기서 샤워하는 거야 물 먹고 싶은 거야. 왜 그래? 물 먹고 싶은가 봐. 이거 음료수 CF 같은데 나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수돗물. 호흡이 맞아 호흡이 맞아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됐. 아 들어와도 돼? 안 돼. 야 여기는 너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데야. 냄새 맡아봐 여기. 방에다가 이렇게 많이 똥 싸면 안 돼. 아까 익숙한 냄새가 나지 않아? 알았어? 야 이거 이거. 말하자마자 이번에 참 아 아깝다. 화장실 앞에 있는데. 아니지?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. 너 갖고 여기 안 해 보자? 근데 너 혹시 뭐 좀 비싸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왔고 했으니까. 뭐. 이제 뭐 해야 될까 이제. 환영파티. 아 진짜. 환영파티 어떻게 해? 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. 아니요. 집도 좀 꾸며야 될 것 같아. 파티 분위기 좀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밖에서 쇼핑하는 사람. 셋. 그리고 집에서. 뭐 준비하는 사람. 셋 세럼. 넌 이렇게 들여네. 나한테 이렇게 들여네. 그렇지. 그렇지. 넌 이렇게.​ 오우웅 двигаюсь blooming. 셋 어 워웅. prominently hire예 tare вместе. 아아아아앙앙Ы 여러번 결혼할 ic 아닐까요? 대가 다 사 이거 한 번만 더 Pin one Ecoir Tay